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오마이리키 블라인드백 설아 버전 만들었다. 설아 오면 줘야지. 좋아하겠지. 그랬잖아. 맞아. 어? 텔러도 같이 있다. 설아만 주면 서운해할 거 아니야. 비키야. 뭐해? 어? 나 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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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스텔라 버전도 하나 더 만들어서 텔러한테도 선물해줘야지. 어? 비키가 사라졌다. 그러게. 같이 놀려고 했는데. 우와. 여기 천국이다. 맞아. 여긴 천국이야. 우와. 저 천국 왜 온 거예요? 친구에게 선물을 만들어주려고 마음 먹었잖아. 어떻게 아셨어요? 이건 제 속마음인데. 속마음까지 천사는 다 알고 있지. 우와. 신기하다. 그럼 제가 심술 부리는 마음도 다 들리세요? 미안하지만 다 들려. 우와. 사생활 침해다.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걸? 그럼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되겠네요. 왜? 지옥 급식 먹을까봐? 네. 착한 마음 먹어서 오늘은 천국에 왔잖니? 맞아요. 좋아. 여기 천국에 재료가 다 있으니까 친구를 줄 멋진 선물을 만들어보렴. 네. 우와. 만들기 재료다. 오키님들도 저랑 같이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선물해줘요. 착한 친구들한테 이 천사가 나타나야겠네. 천사가 꿈에 나타났으면 좋겠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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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나타날게. 꿈에서 재밌게 놀자. 재밌겠다. 귀여워. 비키. 좋아. 지금부터 오마이비키 블라인드 백만 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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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와 오키님들. 아이패드나 패드로 오마이비키 캐릭터라고 치면 네이버에 이렇게 블로그가 뜨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그림으로 표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스크린샷을 하는 겁니다. 캡처해놓고 사진첩에 들어가서 캡처한 그림을 똑같이 그려줄 건데 이렇게 불을 끄고 에이프 용지를 싹 갖다 대면 전명하게 보이잖아요. 이걸 똑같이 그려줄게요. 지우개를 이렇게 딱 대고 그 다음에 그려줍니다. 짠. 다 그렸어요. 분리해보면 우와. 이렇게 그렸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우리 테두리를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얇은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똑같이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밑그림을 다 그려줬는데요. 오늘은 이런 마커펜도 좋지만 약간 색연필 느낌 나게 그려보고 싶어서 한번 색연필로도 색칠을 해볼게요. 아! 그 전에 그림 그려놓은 연필 자국을 다 지워줄게요. 그래야 깔끔하게 색칠이 되거든요. 예쁘게. 이제 텔라 머리 색깔부터 칠해줄게요. 짠. 이렇게 색칠을 예쁘게 다 해줬으면 색연필을 제자리에 집어넣고 봉투를 만들어줄 건데 똑같은 에이프 용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겹쳐놓고 접어줄게요. 양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맨 밑에도 접어줘요. 이 가장자리를 풀로 딱 붙여줘요. 이제 아까 접어넣었던 에이프 용지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싹 맞게 붙여줄 거예요. 짜잔! 그러면 한순간에 봉투 완성! 엄청 쉽죠? 봉투가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건 옆에다 잠깐 두고 저는 이런 그림을 찍었어요. 그래서 텔라가 급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요. 캡쳐를 해놓고 이거를 똑같이 아까 방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붉은 상태에서 종이를 대고 이제 어떻게 따로따로 바디랑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저를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우개 스킬을 이용해서 에이프 용지 이렇게 대고 머리를 대머리로 그려줘야 돼요. 아 웃기겠다. 키 키 키 키 키 키 키 미키 일단 이 정도 만약에 텔라가 대머리라면 이렇게 그리고 볼이랑 입은 그려줘요. 그 다음에 몸을 그려줍니다. 짠! 보이세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이렇게 바디만 따로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딱 그대로 먼저 눈부터 그려줄게요. 텔라 상징인 땡글땡글한 눈 눈썹은 근데 붙이기 어렵겠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여기에 눈썹까지는 그려줘야겠어. 눈썹 그려주면 딱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다음 머리카락 그려볼게요. 짠! 이렇게 머리카락 그려줬고 그 다음에 소품을 파이랑 그 다음 포크 그 다음에 대망의 급식판을 그려줄 거예요. 재밌겠죠? 키 키 키 키 키 키요 미키 급식은 맛있어? 와 천국 급식 먹는다. 이렇게 치킨도 나오고 레몬도 있고 어우 시겠다. 그 다음에 체리 이건 뭐지? 딸기 케이크 급식판도 이렇게 완성! 와 이제 색칠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마커펜으로 해줘야지. 밑그림부터 검정색 펜으로 그려주고 이제 이 밑그림을 그렸던 연필을 지워줄게요. 짠! 이렇게 연필 자국을 다 지워주고 색칠해줄게요. 텔라의 머리 색깔은 색노란색! 오 색칠 잘했는데 밑에다가 종이나 아니면 책받침을 받치고 해줘야지 안 그러면 책상에 묻어서 엄마한테 혼나요. 알죠? 그 다음에 이런 머스타드 색깔로는 치킨을 칠해줄 거예요. 오 지주치킨 같아. 코코넛도 칠해주고 빨간색으로 체리 색깔. 와 체리탕으로 맛있겠다! 나중에 체리탕으로 해줄까요? 좋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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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근데 텔라의 옷은 안 입혀주나? 옷도 옆에다가 따로 그려줘야겠다. 아! 나의 실수. 그렸다! 이제 옷도 색칠해주고 다 색칠해줄게요. 쇽쇽! 와! 오키들도 잘 만들고 있는데 진짜 잘했다! 거의 다 만들었다! 오키맨들 끝까지 저랑 같이 만들어요! 짠! 이렇게 색칠을 다 해줬지요? 이제 이 상태에서 박스테이프를 다 붙여줄 거예요. 앞뒤로 몸통에 박스테이프를 촤라락 급식판에도 촤라락 붙여주고 짠! 앞에 다 붙여줬죠? 그럼 뒤에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다 붙여줬으면 이대로 가위로 잘라줄게요. 쇽쇽!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죠? 우와! 텔라 머리카락을 이렇게 분리해줬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바디를 여기다가 속 넣으면 짜잔! 진짜 텔라 머리처럼 됐죠? 귀여워! 미키! 한번 눈도 살짝 올려보면 오! 이런 느낌! 어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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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다 양면 테이프를 쪼르륵 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끈적끈적 오오오오 손에 붙는다. 그런 다음 옆에다 잠깐 놓고 이거를 붙일 판을 만들어줄 건데 도화지에다가 두꺼운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두 줄로 붙여줄게요. 한 줄 두 줄 이제 이 위에다가 아까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던 종이 인형들을 붙여줄게요. 이거는 몸통 그다음 눈 머리카락 급식판 소품들 짜잔! 이렇게 붙였으면 이제 위에다 글씨를 써볼게요. 몸통 눈 머리카락 급식판 소품 옷 좋아요! 다 써주고 이제 이거를 메모지로 가려줄 거예요. 짠! 이렇게 가려줬는데 이 메모지를 이용해서 크게 맞게 잘라줬거든요. 이거를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오픈할 수 있어요. 와! 재밌겠죠? 다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재밌다! 키키키키 이게 봉투 사이드보다는 조금 커서 살짝 테두리를 잘라줄게요. 이제 봉투에 넣어볼게요. 오! 쭉 들어가네 쇼옹! 남의 이 뒤에 끝을 접어주고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절치선이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펜으로 가위 모양을 싹 그려주고 완성! 이제 뜯는 친구는 가위로 뜯으면 되겠죠? 우와! 정말 잘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교가서 설화랑 텔라한테 선물로 줘야지! 좋아하겠지? 키키키 오바끼! 텔라야! 설화야! 오! 미키! 왜? 이거 봐봐! 짜잔! 오마이미키 블라인드백! 우와! 이게 뭐야? 오마이미키 블라인드백! 너네 둘한테 주는 선물이야! 이건 텔라 거! 이건 설화 거! 우와! 고마워! 사실 우리도 널 위해 블라인드백 준비했어! 우리 둘이 같이 만든 거야! 우와! 고마워! 얘들아! 진짜 감동이다! 뭘! 너는 두 개나 만들어줬잖아! 나 천국가서 만들어서 진짜 금방 만들었어! 우와! 좋았겠다! 천국! 어! 재밌었어! 오키님들도 같이 오마이미키 블라인드백 만들어요! 좋아! 좋아! 만들기 좋아! 우리 다 같이 열어볼까? 좋지요! 너무 기대다니까 내가 먼저 열어보면 와! 기대된다! 가위로 여기를 잘라보면 절제 손을 싹둑싹둑싹둑 열어보겠습니다! 슉! 오!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기대돼! 한번 열어보면 몸통! 슉! 오! 이제 머리카락! 우와! 티키 머리카락이랑 똑같다!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붙이면 그 다음 눈! 초롱초롱한 눈까지 완성! 그 다음에 신발! 오! 너무 귀여워! 옷 열어봅니다! 오! 옷 너무 예쁘다! 짜잔! 우와! 다음 소품은 오! 이거 뭐죠? 마이크인가요? 맞아요! 마이크야! 우와! 오마이비키 블라인드백 완성! 우와! 얘들아 진짜 잘 만들었다! 너무 고마워! 요웰컴! 나도 열어볼게! 우와! 가위로 자른다! 이거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잘라보면! 여러분! 가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쭈웅! 우와! 우와! 여기 몸통! 짜잔! 우와! 이게 나야? 우와! 우와! 신기하다! 눈을 붙여보겠습니다! 뿅! 오! 눈 완성! 그 다음에 옷은 하나, 둘, 셋! 우와! 얘들아 미안해! 아 미안! 아 이게 내가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괜찮아! 뜯어질 수도 있지! 아 이거 테이프로 붙일게! 짜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붙여볼게! 우와! 우와! 진짜 내 머리카락이랑 똑같다! 진짜 똑같지? 붙여보면 짠! 우와! 귀여워! 남은 신발 하나, 둘, 셋! 우와! 신겨주고 뿅! 우와! 초록색이야! 다음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마이크 어디다 붙이는거야? 오 옆에다 붙이는거야? 얼굴 옆에다 아 이렇게 이렇게 우와! 완성이다! 내 차례야! 와우! 기대된다! 잘 잘라보면 오우! 헉! 우와! 블랜드백 진짜 멋지다! 원, 투, тр이! 우와! 몸통이야! 좋았어! 눈! 원, 투, тр이! 눈 붙여보면 와우! 머리카락이야! 하나, 둘, 셋! 우와! 내 머리카락과 똑같아! 와우! 나 이제 머리 생겼다! 옷 입혀보면 원, 투, тр이! 진짜 귀엽다! 우와! 교복 입었어! 소품! 원, 투, тр이! 우와! 포크도 있어! 가위 해주고 볼크 집고 예스! 급식판 원, 투, тр이! 와우! 천국 급식이다! 먹어보면 음! 냠냠냠! 진짜 맛있어! 우와! 정말 재밌었다! 진짜 재밌어! 다음에 또 만들기하면서 놀자! 자!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비키 블라인드백 만들기! 대성공! 우와! 저기 텔라! 맛있는 급식 먹는다! 가보자! 가보자! 냠냠냠냠! 너무 맛있어! 나 케이크도 먹고 코코넛도 먹고 치킨도 먹었어! 응! 우와! 텔라야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응! 엄청 맛있어! 우와! 같이 먹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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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귀는 새처럼 산지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리가cke는 새처럼